여기까지 오신 역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자바스크립트가 어려운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바스크립트를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쉽지 않은데 그것을 쉽다고 생각하면 어렵다고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 언어가 쉽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쉬운 특성들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프로토타입과 언더바 언더바 프로토 언더바 언더바의 혼란스러움도 그 한몫하고 있죠 하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어쩌겠어요 우리가 이걸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네요 이 아쉬움을 피하기보다는 극복하는 방법 아쉬움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경의를 표하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더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유연함 때문이에요 그 중심에 함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의 함수는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혼자서 사용될 때는 유화독존하는 아나키스트 같은 모습이고 함수 앞에 new를 붙이면 다른 객체를 만드는 신이 되고 또 코를 이용해서 출을 하면 다른 객체를 위해서 일하는 용병이 되고 바인드를 실행하면 자신의 복제한 용병을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분신술을 구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언어는 없었습니다 제가 배운 범위에서는 말이죠 이런 유연함은 자유롭지만 아시다시피 자유는 혼란스러움을 대동합니다 혼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자유라는 가치와 혼란이라는 대가는 제 생각에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를 없애면 다른 하나도 없어집니다 혼란을 피할 수 없다면 자유를 제기십시오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축하받고 떠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축하를 할 때는 항상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축하받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클래스 기반의 객체지향 언어와 프로토타입 기반의 객체지향 언어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상태로 클래스 기반 언어인 자바를 공부한다면 자바가 훨씬 쉽게 느껴질 겁니다 반대로 자바를 공부한 사람이 프로토타입 기반의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한다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보다도 더 큰 혼란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프로그래밍 공부의 구분응선을 넘은 것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축하할 일이죠 또 여러분은 지금 앞에 보고 계신 이것은 React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지는 아주 유명한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모르는 방법 없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드나 보네 그리고 컴포넌트라고 하는 React가 제공하는 부품을 상속 받아서 앱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면 나는 render라고 하는 함수만 구현하면 이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React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나 보네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객체지향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 수많은 부품들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빠르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반반의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축하드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설득을 했는데 설득을 당하셨나요? 여러분 저는 항상 공부할 때 공부는 우리를 괴롭히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덜 불행하게 또 가끔씩은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럴 거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나서 자기 자신한테 축하하고 기분 좋아하고 그거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실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실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